바로 하시고, 한 번만 더, 바로 하시고 팔 이렇게 들어 보세요. 이쪽만, 힘 주세요. 평소에 어깨 아프셨어요? 많이 아팠어요. 많이 아팠어요? 네. 힘 주세요. 이쪽은 좀 괜찮네요. 이쪽은 좀 버티고 있어요. 아, 해보세요. 아, 바로 하시고. 아, 바로 하시고. 네, 바로 하시고. 들어오시고, 힘 주십시오. 힘. 어, 안 좋아. 뺑니다. 내리시고. 여기도. 네. 킥. 오케이. 내리시고. 아, 그래요? 잠시만요. 힘 빼시고. 여기서 아프시겠죠? 더 가야 되는데. 원래 이게 밖에 못 가시죠? 여기 못 가셨어요? 그러면, 절반은 가시죠? 오우, 많이 가요. 많이 가요. 네. 그 사이에 절반을 갔네요. 응, 많이 가요. 네. 쉬시고. 다시 올려보세요. 안 아프기 다 올라가네요. 네, 됐습니다. 그래요. 그럼, 없지. 어우. 진짜 acuerdo? 만 하면 괜찮아요. 저. 사실이 하나는 아직도 아프기 때문에, 또 이렇게. 멈추를 했을 때? 어. 그래서 저희가. 한글자막 by 한효정